특수활동신도 구원자님의 소원 명령입니다. 지금 저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따라오시죠. 구원자님, 데리고 왔습니다. 나머지는 자리를 비켜줘. 그녀와 긴이 할 얘기가 있으니. 알겠습니다. 사랑과 증오를 부르는 얼굴이야. 세라니, 아니 레이가 널 끔찍히 아끼는 이유가 뭘까? 내가 보기에 넌 천사의 역할을 할 정도로 완벽해 보이지 않는데 말이야. 내 눈에는 네 안에 헤엄치고 있는 악마가 보여. 널 부른 건 널 구원하고 네 잠재력을 이끌어내지는 사람. 네 안에 악마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. 자, 어서 드러내봐. 네 본 모습을 말이야. 그건 당연한 말이야.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미쳐가고 있는 걸. 우리처럼 순수한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지. 세라니가 다시 레이로 깨어난 것을 보고 난 정말 놀랐어. 너한테 그런 힘이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. 하지만 곧 깨달았지. 네 힘의 근원에는 너의 본 모습. 즉, 바로 악마가 숨어있다는 것을. 넌 부위처럼 위선을 떨지 않아. 너는 아름답고 순수해. 너라면 나보다 더 세라니를, 레이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. 네가 레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지만 나도 알아. 그를 영원히 가질 수 있게 해줄게.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줄 거야. 너의 힘을 굳게 믿으니까. 너를 보면 내가 보여. 우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. 하지만 나에겐 정말 커다란 약점이 있어. 내 언젠가 큰 일을 도모할 때 내 발목을 잡을 거야.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해. 나와 같은 증오를 가지고, 나와 같은 관대함을 가지면서도 내 과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네가. 너와 내가 함께라면 이곳을 완성할 수 있어. 그리고 세라니와 레이가 합쳐진 강함과 자비로움을 동시에 가진 최고의 꼭두각실을 만들 수 있어. 어때? 우리 함께 완성하는 거야. 위대한 왕국을. 그리고 위대한 가짜 왕을. 이제 우리가 만들고 결정해야만 해. 구원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. 나와 함께 여왕이 되는 거야. 넌 이제 왕을 조종하는 그림자 여왕이야. 고쳐줘서 고마워요. 나의 여왕. 자, 이제 그들 앞에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낼 때야. 그분이 나타나셨어! 구원받고자 하는 영혼들이여. 여기, 마젠타에서. 영 밖의 세상은 오염돼 있다.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과거가 그토록 어두웠던 이유일 것이다. 어둠과 빛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지니 우리 모두가 구원의 빛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. 거짓말쟁이! 넌 진짜가 아니야! 진짜 구원장님을 대놔! 경비, 저기 저 반역자를 끌어내. 알겠습니다! 알겠습니다. 모두 취하겠습니다.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. 나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그저 구원의 말을 모두에게 전할 뿐이다. 정치, 사회, 문화, 언론의 고위층이 마젠타를 찾고 있다. 우리가 올 테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. 우리 민트아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. 우리는 세계를 통합할 것이며 세계를 구원으로 물들일 것이다. 지금은 진정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칠 때다.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직접 발로 뛰며 사밭에 있는 아둔한 사람들이 개몽할 수 있도록. 우리 신도들은 늘 앞장설 것이다. 그래, 바로 그거야. 이제 거의 완성이야. 우리가 모든 걸 지배할 거야. 너와 나는 보이지 않는 여왕이 되겠지. 그리고 세란이는 언제까지나 우릴 지켜줄 거야. 세란이 곁에서 그 아이를 부드럽게 독려해주는 네가 없었을 거야. 우리에게도 지금의 아름다운 낙원은 없었을 거야. 기쁘지 않아? 이곳이 바로 천국이야. 지상청구